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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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회사를 투자할 때 그 문제나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팀은 우리나라의 어떤 의약품 유통망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올려 안녕하세요 룩인사이트 대표 가지능입니다 의사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의 약국 거래 규모는 연간 20조원으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매년 9.6%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의약품 유통은 병원 도매와 죄송합니다 이 전문의약품 유통은 병원 도매와 일반 도매 투트랙으로 공급이 됩니다 병원 도매란 특정 병원에만 납품하는 도매를 말하는데요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변경될 때마다 남는 재고 유효인박 재고가 항상 발생하지만 이 재고들을 처분하지 못해 연간 폐기되는 의약품이 매년 5조원에 달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유통구조의 악순환이 결국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적시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 도매와 약국을 직접 연결하는 약올려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서비스 정식 출시 전 2년 동안 도매간 거래를 온라인화하여 전국 병원 도매 500개 중 3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병원 도매는 이제 약올려에 약만 올리면 약올려 회원 약국에 즉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의 짧은 재고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에 알려 일주일 내 소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올려는 약국의 재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별 유효기간에 기초한 다이나믹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약국은 마일리지를 더 많이 주는 병원 도매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짧은 약은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도매는 이렇게 약올려를 통해 추가 맞은 뿐 아니라 폐기 손실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약올려는 병원 도매에게 약국이라는 새로운 판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서비스 정식 출시 후 약국 500개를 확보하였고 이들의 재구매율은 무려 80%에 달합니다 지난 3개월의 액셀러라이팅을 통해 월 거래액 3억 원을 달성하였고 이 추세로 8월에는 BEP 달성 2023년 연 거래액 50억 달성을 예상합니다 올해 하반기 병원 도매 재고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약국 3,000개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거래액 500억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도매와 약국 모두를 이해합니다 대표자인 저는 국내 1등 제약사인 동아제약 출신으로 의약품 유통 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현희 CFO는 서울대학교 약대 학석사 출신으로 약사회 상임이사이며 약국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근무 시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약을 구해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지만 저조차도 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더 이상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없도록 전문의약품이 정말 필요한 환자들의 손에 닿을 수 있게 약올려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잉gl아 splendid 엄청나게 invo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